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야권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국감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쟁점을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70억원 대우조선해양 파업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입니다. 이 건으로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주칙이 되어 다시 노란봉투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안을 비롯한 8건의 법안은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일치합니다. 노조의 파업이 폭력행위로 이뤄졌거나 아주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안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노총도 비슷한 취지를 담은 법안 개정을 위해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를 출범하고 구체적인 법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신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극렬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노동계와 경영계, 여당과 야당 간의 치열한 입법 갈등이 예상됩니다. 법안을 추진하는 야당은 국정감사 이후 심사에 들어가 1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학계에서도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제한하는 이 법안은 위원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불법 점검 농성이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례 실질적으로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안 하고 넘어간 요원들이 많긴 하더라도 이걸 아예 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다시 말하면 불법적인 점검 농성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보고 이게 합헌이라고 한다면 결국 불법과 합법의 경계 자체가 무너져버린다. 반면 기업이 지금처럼 파업한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다수입니다. 통상적인 단체 행동권 행사로 인한 통상적인 소위 손해부분은 따지면 안 되는 거고 그 이상으로 뭔가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폭력 행사로 인해서 공장 기계들이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소위 특별한 손해부분에 있어서는 입증이 되면 소위 손 배수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은 단체 행동권 파업권 자체가 일정한 소위 경영자 측의 손해를 예정하고서 이미 헌법의 기본권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한편 프랑스에서도 1982년 이와 비슷한 법안 제정 움직임이 있었을 때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파업이라고 해서 일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한다면 평등권 위반이라고 결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원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경영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아주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